짜라라라따 사명배 아 배가 아파요 자 이번 시간 질병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배가 아파요, 이빨이 아파요, 어 머리가 아파요 아픈 표현, 질병이나 아픈 표현들을 배워보겠는데요 단어부터 자 머리가 아픕니다 머리가 이거는 통증이 되겠습니다 에이크가 이제 통증이거든요 그래서 머리가 아픈 거는 헤드니까 헤드액이 되겠고 배가 아픈 거는 배가 스타믹이잖아요 그래서 두 단어가 합해져서 스타믹액이 되겠고요 이빨 아픈 거 이거 되게 힘든데 tooth egg 고통스러워 자 이빨 아픈 거는 tooth egg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back pain 이거 back egg이라고 해도 되죠? back egg 해도 똑같아요 약 근데 cold는 춥다도 되지만 감기 heck 에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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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월요일을